아이고. 아이고, 벌써 시작하셨구나. 아이고, 익숙하네. 익숙해. 아, 나 여기 너무 싫어. 나 여기랑 너무 안 맞잖아. 아, 그때 개고생해가지고 진짜.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에이, 워스앱. 아니, 뭔데 왔어, 야. 에이, 에이. 여기 거기잖아, 수저방. 잠깐만 저기, 일단 저기 멤버가 좀 바뀌신 것 같으니까. 소개를 좀 하고 갈게요. 네네. 저기 어디서 오신 분이세요? 니 이름이 뭐? 니 이름이 뭐니? 야, 돈을 뿌리고 다니네. 열심히 한다, 열심히. 열심히 한다. 진짜 뭐야? 진짜 뭔데, 컨셉이? 나는 약간 힙합. 힙합. 근데 너는 오늘 컨셉이 뭐야? 누구시죠? 다들 스마트폰 3선 쓰시죠, 3선. 어? 거기야? 그쪽 라인이야? 저. 재드래곤입니다, 재드래곤. 주재드래곤. 오, 거기로 간다? 대개 회장님이네. 주재용. 삼성의 그. 나 주재용. 그 회장님을 건드린다고? 거기를 건드린다고? 위험한데요? 난 3선이라고 했는데요. 본인이 책임을 지겠죠. 이번에 잠깐만요. 저희 잘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빨리 사과하세요. 42세 조봉만입니다. 아니, 근데 뭐 하시는 분이신데 여기는? 아, 저희는 뭐 초면에 뭐 하는지 물어보는 건 실례고. 이자 제작에서 펜션 사업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담당 PD인 것 같은데 뭐, 큰 건 아니고. 잠깐만, 저도. 저도 내 돈인데? 식사만 하시고. 이렇게 주워갖고만. 이 사이에 주셨어? 저 담당이 누구요? 아따, 반갑습니다. 식사하시고. 아무튼 뭐 편하게, 편하게 지냅시다. 공 한 번만 쳐주세요. 네? 공. 오,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샤와디카. 샤와디카. 토큰카. 호랑이는 뭡니까? 저는, 저는 저기 한국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태권도 왜 태권도. 태권도 부자한테 시집 가서. 이제 좀 남편이 좀, 좀 일찍. 아니, 언니는 같은 저기, 같은 고향언니인데. 왜, 왜? 언니 성공했다. 아이고, 반갑네. 나는 다섯 번째 이혼을 했어. 언니 어떻게 된 거야? 언니 이거 중국 보석상한테. 아니, 중국 보석상도 뭐 다 이혼하고 지금. 남은 거라고 뭐 재산밖에 없어, 지금. 아, 또 초면에 누님 결혼을 네 번 하셨어. 그때 축의금도 못 드리고 내가. 아이고. 얼마 안 늦지만 좀. 아이고, 그러네. 말 편하긴 하세요. 결혼하셨는가? 저는 결혼 안 했습니다. 다섯 번째 남편을 찾고 있어요. 괜찮겠어요? 참 마음에 드네. 마음에 들어.